건강한 100세 시대 활기찬 대한민국을 향해 전국 17개의 시도 43개 종목의 생활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코모라 행복 충남 뛰어라 대한민국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충남에서 열립니다 찬란한 700년 백제 문화와 애국충전의 고장 충남 환경, 사람, 미래의 중심 동북아 성장의 거점 충남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의 가치를 담은 경쟁이 아닌 즐거움의 나눔을 통해 충남에서 행복한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이 하나로 모이고 더 큰 대한민국의 내일을 꿈꿉니다 성인부 남녀의 올림픽코스가 포함된 43개 종목의 경기는 물론 공연과 문화체험 등 신명나는 스포츠 문화 한마당 그동안 갈고닦게 실력으로 기랑을 거르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행복한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건강한 당신과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뜹니다